먼저 마스크 착용하고 있지 않으셨죠? 그리고 또 외출을 가도록 하면 꼭 소식기호,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외출은 줄이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해주세요 전화나 SNS로 소통하면 가족, 친구들과 몸은 멀리, 마음은 가까이 해주세요 택배, 배달음식은 문 앞에 놓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세요 해외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주세요 공용시설 및 공용용품은 자주 소독해 사용해주세요 힘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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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대한민국 귀한테 지지 말고 힘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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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찬시